언니, 언니 흘렁이 인사한단다 흘렁 흘렁 하하 그리고요 괜찮습니다 저 내가 노래할 때 흘렁이 주는 거는 흘렁이 저 새끼하고 나고 반땅이에요 내가 노래할 때 쥐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주면 안 되는데 흘렁이 주는 건 반땅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노래 한 곡 들어갖고 내가 우리 언니들한테 약속했으니까 사람 없어도 내가 강강춤 한 번 줄게 줄게 다른 곳에서 지친 몸을 씻어넣을까 갈 거든 나그네 또 가루가 가는구나 하늘을 이불을 쌓아 감히 슬을 여겨서 지친 몸을 흔대며 웃어 잠이 나는 지친 새 오늘 아침 해가 웃을 때까지 목적에서 별을 찾는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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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어느 곳에서 지친 몸을 씻어넣을까 사랑 찾는 나그네 또 하루가 가는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불큰您이 지친 새 아침 해가 이를 때까지 꿈속에서 별을 잡는다 앉으시오 이제 이제 앉아 앉아 있는 분보다 서 계시는 분들이 더 많네 이 남자분들은 서 있어도 괜찮아요 다리가 세 개잖아 중심이 탁 잡혀 있어서 서해도 괜찮은데 우리 여자들 봐봐 왜 씩쭉백쭉 씩쭉백쭉 그런게 왜 그런디 중심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그런거에요 남자들은 막 숭꿍숭꿍 여자들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발목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그냥 앉아 근데 이상하더라 앉으라고 그러면 가고 앉으라고 하지 말아야되나 그래 마음대로 하시오 서서 구경하던지 언제 니 한번 잘 알아보자 하고 그냥 심사하러 온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팔아요 정말로 나는 삐끼에요 요시간에 잠깐잠깐 잠깐잠깐 우리 잘나가는 뒤에 우리 각 사장님들 우리 잘나가는 분간님들이 나 잠깐잠깐 그래도 좀 5분 10분 좀 쉬라고 제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앉으시오 내가 강강버스 춤 한번 출게 에이 시바꼬 사람 없을 땐 안하는데 사람 많을 때만 해길라 근데요 내가 요 춤을 가르쳐줬더만 저기 며칠 전에요 대구 대구 계신 분한테 전화가 왔어 야 꼭지야 참말로 고맙다 그래 왜요? 그랬더니 그 분들이 강강버스 차 타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놀러올때는 벌금을 물었대 딱지 끊겼대 근데 갈때는 정말 재밌게 춤추고 놀면서 갔다고 고맙다고 전화왔어 자 강강버스 춤도잉 50대 60대 70대 춤이 틀려 그리고 여자춤 남자춤 틀려요 그리고 강강을 가도 이 여자들만 가는게 아니고 봐봐 우리가 이게 묻지마 강강 그런것도 가잖아요 가봤어? 안 가봤어? 묻지마 강강도 가고 그리고 꼭 가면은 배추 알다리 배추 알다리 섞여서 가네 알타리들만 가고 배추들들만 가고 그런게 아니고 째진거 달려면 째진거 달려면 같이 붙어가더라구 그래 가야 즐겁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강강버스 타고 여행을 갈때 가만히 앉았다가 사진 몇방 찍고 우리 기사님이 타시오 이러면 타고 가만히 앉아서 집에까지 가네 그럴거면 가지마라 집구석에서 칼라 텔레비전 다 누워서 보고있으면 그것이 두 편하네 근데 내가 오늘 알려주는 거를 배워갖고 가면은 강강 갔을때 즐겁게 다녀오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요래 쳤습니다 우리 강강버스 통로가 좁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통로가 좁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바지가 왜 자꾸 내려가냐 시바 아까 돈 좀 벌어서 좀 사달라니까 저 새끼 우리 시숙인데요 나 이게 일하면 일당 3500원인가 줏대도 있고 막 그러네 이 바지가 왜 자꾸 내려가냐고 자 됐어 이제 50대부터 가는데 이 강강버스가 좁다보니까 옛날에 시바는 그래 추다 그러려면 음악 한번 줘봐요 50대 언니들이 춤을 추는데 요래 춥지라 내가 봤어 50대 언니들은 그래 췄어 근데 시바는 그래 추다가 우리 기사님이 그 브레이크 탁 잡아보니까 빠져버려 큰일나요 그렇게 안추고 60대 언니들은 60대 언니들은 아직까지 세월이 좋다 보니까 이 몸매가 죽입니다 그래서 궁뎅이가 방실하니 이뻐요 야 궁뎅이 춤을 추는거야 이제 60대 언니들은 60대 언니들은 자 60대 언니들은 궁뎅이 춤을 추는데 아까 나 궁뎅이 추는거 봤지 내가 60대거든 왜? 그래 안보여요? 더 많이 보여? 요술 많이 먹으면 젊어보여요 자 60대 언니들 춤은 요래춤이다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뭔 사이다보니까 그저에서 빙글빙글 돌 수 밖에 없어 70대 언니들은 70대 언니들은 별일이다 또 중요 70대 언니들은 60대 언니들하고 벌써 나이 차이가 열 살이나 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세월이 좋아도 요 도가니가 살짝 갈랑말랑 할 때에요 70대 되면 70대 언니들은 우리 버스에 가면은 앉는 의자에 등받이에 손제비가 있어요 70대 언니들은 손제비를 잡아야 돼 자빠지면 큰일 나니까 자 손제비를 딱 잡고 어떻게 춤을 춰면 대가봐가 딱 숙여야 돼 대가리를 딱 숙이고 자 70대 언니들 가는데 요 손제비 잘 잡아야 돼 자 갑니다 우리 오빠 왜 웃어? 뭐 땜에 그러고 요 쪽에 못 봤나보다 보여 안 웃는 거 본게 한번 더 가자야 자 70대 언니들이 잘 봐잉 잘 보고 배워 갖고 가야 돼 자 음악 주시어 잘 잡고 배워야 돼 자신이 보잉 자 80대 언니들은 또 틀려 80대 언니들 춤은 어떻게 추냐 요 80대 언니들은 이제 다리가 많이 아파요 자 80대 언니들도 요 손제비 잘 잡아야 돼 응? 그리고 대가 뻑 숙이는 거 똑같아 너 뭐 봤어? 왜 웃어? 자 80대 언니들 요리로 보고 해야지 니그들이 두궁댕이를 봐야 돼 자 음악 주세요 자 80대 언니들 자 80대 언니들 잘 잘 보세요 잘 틀리고 어이 여이들 어이 나 너네두요 앞으로 앉으라 자 넌쪽에 한번 더 보여주고 갈게 자 얼렁얼렁 얼렁얼렁 진행 서서 보면은 내가 쫓아갈 거 저 꼭지 다 무릎 떳는다 자 80대 언니들 한번 태갑니다 배가를 잘 쓰이고 여자들만 추는 게 아니고 나랑 하나 무엇을 받는가 여자들만 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남자 여자 섞여서 간다고 알타리 외쳐 알타리 외쳐 이렇게 섞여서 가요 남자들은 아침나절이라 춤을 잘 안 쪄 습시로 와서 버스를 딱 타면 남자들은 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지리들끼리 소주 한 잔씩 한다 그러면 마침이라 많이도 못 잡소 아침에 밥을 못 먹고 가기 때문에 세 잔만 하면 약간 알딸딸하네 그럼 알딸딸하면 우리 남자들도 벌떡 일을 하고 춤을 춰는데 요래 죽디다 지달려 요거 바지라서 괜찮애 이 충실 없지 않아 이 속에 바지 나 한 개 또 입었어 이 하얀 바지 한 개 또 입었어 자 남자들이 춤을 추는데 남자들은 벌떡 일어나더니 어찌 추느냐 자 요것이 우리 버스를 타면 서서 가시는 분들